이태현 참사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4일 청문회를 열고 진실규명에 나섰지만 성과를 얻지 못했습니다. 여야는 이날 4대 쟁점을 놓고 거센 공방을 벌였습니다. 특히 초기 부실대응 책임과 컨트롤타워 부재를 놓고 공방이 일었습니다. 예측 실패, 신속한 보고 시스템 부족, 그리고 현장에서의 체계적인 구조 부족 등이었습니다. 그 이태원 사태에 대해서 몇 시에 연락을 처음 받으셨어요? 연락을 받은 게 아니고 제가 무련을 통해서 직접 들은 게 23시경입니다. 그날 음주하셨어요? 그날 저녁에 음주하셨냐고요? 주말 저녁이면 저도 음주할 수 있습니다. 여당은 공무원들의 안일한 대응 등을 이유로 들며 이인재 전 용산경찰서장을 거론했습니다. 반면 야당은 참사 당시 국가는 없었다며 유석열 대통령을 가리켰습니다. 특히 신년 인사일 때 이태원 참사에 대한 대통령의 진정한 사과가 없었다고 질타했습니다. 이 밖에 참사당의 집회시 병력과 마약 수사 확대 관련해서도 여야는 대립했습니다. 진실 규명을 위한 청문회는 결국 공방만 벌인 장이 됐습니다. 뉴스토마트 김광연입니다.